안녕하세요. 립스틱 가게입니다. 혹시 어떤 제품 찾으시나요? 레드컬러로 찾으신다고요? 저희 가게에서 가장 잘나가는 레드컬러거든요. 이 중에 어떤거 고르시겠어요? 먼저 테스트를 해달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테스트 해드릴게요. 제일 베이직한 컬러거든요. 이거 먼저 테스트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어떠세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좀 더 진한 레드컬러에요. 레드컬러에요. 이게 좀 더 주황색 톤이 들어가 있는거에요. 아, 그러면 더 진한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어요. 네. 셋 중에 어떤 컬러를 바르시겠어요? 아, 중간. 아, 중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입을 아, 벌려주세요. 아. 에, 벌려주세요. 에. 에, 그렇죠. 네. 거울 보여드릴게요. 네. 거울 보여드릴게요. 네. 거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클렌징 티슈로 닦아드릴게요. 네, 입 내밀어주세요. 네. 네. 고객님 피부톤에는 핑크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즘 이 컬러가 잘나가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드릴게요. 네. 좀 더 연하게 잘 어울리실거에요. 네. 그러면, 한번 발라드릴게요. 에.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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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한번 입을 네. 비벼주세요. 네. 보기 좋으세요. 제가 거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컬러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브라운 계열도 많이 출시를 했거든요. 네. 어떤 것 테스트 해드릴까요? 연한 걸로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음. 이 컬러는 잘 어울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선택한 핑크 계열 립스틱으로 제가 챙겨드릴게요. 네. 자, 여기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픈 기념 샘플을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 피부 진정 토너, 스킨, 로션까지 샘플 챙겨가세요. 네. 되게 잘 어울리세요. 네. 다음에 꼭 찾아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 사진입니다. yay!